고춧가루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내가 평생을 한 50년을 뼈라는 이걸로 주제로 작품을 했는데 이걸 직접 봤으면 엄청 작품에 도움이 됐겠어요 이건 캄프토사우루스 이건 캄프토사우루스라는 종룡이에요 아 이거 엄청 커요 아 이거 대단하네요 이게 얼마나 클까 엄청 커요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천천히 뼈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뼈가 너무 아름다워요 뼈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뼈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뼈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이 제품이래요 전통 나는кие 사람들이 attractive routines 참조해